안녕하세요 다이커스입니다. 예쁘죠? 오늘 모처럼 이렇게 꽃하고 제가 놀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요 댓글에 궁금하신 점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숙끈 델피늄을 구매하셨는데요. 자 이거 궁금하신 점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숙끈 델피늄 키우기 한번 이렇게 공부 좀 해볼게요. 꽃이 이렇게요 쭉 뻗어 올라가서 꽃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열린다고 해요. 색상은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홀꽃도 있고 겹꽃도 있고 이런데 홀꽃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겹꽃은 이렇게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그런데 겹꽃 중에서도 또 이중톤 삼중톤이 들어오는 건 또 가격대가 조금 더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길죠? 꽃 보시면서요. 키우기 잠깐 좀 알아볼게요. 숙끈 델피늄.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영하 26도 정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꽃 봉우리가 돌고래 델피늄 좀 닮았다고 해서 숙끈 델피늄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요. 원산지는 유럽이랍니다. 초여름 우리나라에 한 5월에서 7월 정도에 꽃이 피고요.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한 알카리성 토양이 이게 잘 자란다고 해요. 보통 우리 노지에 있는 땅은 그냥 중성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산성에서 잘 자라는 게 있잖아요. 산성은 약산성 흙은 약간 좀 녹소토 이런 거고요. 또 중성을 띠는 건 저곡토 그런 게 중성을 띕니다. 그런데 또 알카리성을 조금 띠는 이런 흙에다가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흙은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한 땅 부엽 거름기가 많은 땅 이런 땅에서 잘 자란다고 하고요. 노지에다가 이제 식재를 하실 시에는요. 꽃의 키리가 1미터 정도 되고요. 옆으로 폭이 최대한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게 한 40cm 정도 된대요. 그래서 땅이 좀 넓으신 분들은 한 폭이를 심을 때 간격을 한 40cm 정도 띄워서 이렇게 심어도 아주 이렇게 나중에 울창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밥 양이 굉장히 많아진대요. 그래서 간격을 조금 좀 띄워서 이렇게 심으시고요. 그래서 하부네사가 키우시는 분들은 한 폭이씩 심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40cm니까 한 폭이만 해도 꽃이 막 이렇게 옆에 주릉주릉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두 폭이를 포기 심으면 복잡하죠. 통풍이 잘 안 되겠죠. 한 폭이를 이렇게 한 하분에 한 폭이를 이렇게 심으셔야지만이 예쁘게 감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노지에 심으려고 지금 하분 채로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꽃이 지면은요. 꽃대를 빨리 잘라줘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다른 꽃대 있죠. 다른 꽃대가 빨리 또 밀고 올라온답니다. 그 꽃을 씨를 받으려고 계속 그렇게 저기 하면은요. 꽃대를 안 올려준다고 해요. 앵초가 그렇잖아요. 꽃이 지면 빨리 빨리 잘라주잖아요. 이것도 포인트는요. 많은 꽃을 보려면 진 꽃대를 빨리 잘라줘야 된다고 해요. 겨울에는요. 이제 이렇게 지상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지상부를 자르고 낙엽으로 뿌리를 약간 좀 보온을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거는요. 보온을 해주는 이유는 월동에도 잘되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주위에 낙엽을 이렇게 싸놓으면은요. 얘가 겨울에도요. 건조하면 안 된대요. 약간 좀 습이 있어야 된대요. 얼어도. 그래서 낙엽이 있으면 습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겨울에 올해처럼 눈이 많이 오면 괜찮은데 눈이 적게 오거나 비가 적게 오면은 겨울 가뭄이라는 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가뭄이 들면 얘가 건조해서 죽는대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에 낙엽을 많이 이렇게 주시고 많이 감을 때는 물을 한 번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리하시고요. 비료는 봄에요. 이렇게 좀 뿌려주면 좋은데 질소가 너무 강한 유박이나 이런 거를 뿌리게 되면은 잎으로만 영양을 잘하게만 해줘가지고 꽃을 많이 못 본답니다. 그래서 가운데 숫자 있죠. 가운데 숫자가 높은 거 요거를 좀 사용하시면 좋고요. 유박은 사용하지 말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갱이 영양제 있죠. 요런 거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꽃을 키우다 보면은 약간 좀 진딧물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은 좀 방제를 해주시면 좋고요. 물주기는요. 물을 좋아한답니다. 물을 듬뿍듬뿍 주는데 가습되지 않게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게 좋다고 해요. 너무 많이 이렇게 또 주면 가습이 돼서 안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숫근 델피늄 키우기 한번 알아봤어요. 저 그냥 요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제 청사초롱이 너무 많이 잘 피고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세상에 어쩜은 이렇게 많은지요. 아이고야. 막 많이도 핍니다. 너무 많이 피어요. 너무 많이 피어요. 웃음이 절로 납니다. 하얀 키우시는데요. 여기에 하얀 물 같은 거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있는데 벌레도 없다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김기하나니요. 여기에 꿀이 떨어져요. 꿀이 꿀이 약간 요런 데 보면은요. 그 꿀 같은 게 약간 이렇게 만지면 조금 끈적끈적하죠. 고개에 액체가 약간 좀 달콤한 그런 성분이 있어갖고요. 진딧물이라든지 고런 거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렇게 조금 모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생겼으면은요. 케이를 쳐주세요. 케이를.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도 돼요. 사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잡아도 되는데 고걸 한번 싹 쳐주시고 하루 지나서 샤워를 싹 시켜주세요. 잘 고런 게 주위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잘 생깁니다요. 요 김기하나니 아니라 다른 안에도요. 난에서 그 꿀물이 약간 나와서 고를 수가 좀 있어요. 아이고 우리 멋쟁이 초연차 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초연차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코랄벨 카랑코에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요. 이거는 물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카랑코에 종류는 주로 그렇습니다. 다육, 다육이는 아니지만 다육질이라 그래서 다육이랑 비슷하게 요렇게 키우시면 돼요. 엔젤 카랑코에 가요. 제가 드디어 이제 꽃이 개화를 했어요. 이렇게 햇볕이 세라고 제일 윗칸에 일으키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피거든요. 많이 피었죠. 한두 송이 요렇게 피었는데 엔젤 카랑코에 요즘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꽃몽울이 맺힌 채로 저처럼 요렇게 하나 요렇게 돼서 나오는데 요거 한번 내려볼게요. 1년동안 너무 잘 자랐죠. 작년에 요게 두 포트인지 세 포트 합식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요게 잘라가지고요. 가을에 여러분께 나눔 드릴 때 무려 다섯 포트나 나눔을 드렸어요. 요게 삽목한 걸로 이건 이렇게 잘 자랍니다요. 요것도 있지만 제가 다른 것도 있어요. 세 포트 합식인데 뭐 대단하죠. 이렇게요. 요 화분에 그때 분갈이 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잘 자랍니다. 물을요. 아껴서 주셔야 돼요.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오랫동안 키운 거예요. 한 5년 정도. 목대도 굉장히 굵어요. 요거 조금 추워가지고 지금 이제 막 꽃이 이제 요렇게 형성이 됐어요. 얼지 않게 관리하시고 최저 온도는요. 5도 정도고요. 7도 이상 10도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햇변 양은 조금 좀 많이 요렇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구매를 하시잖아요. 제가 요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가지고 오거든요. 이제 구매를 하시면 흙이 좋든 나쁘든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분갈이를 하시고요.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요거를 흙을 다 털어갖고 씻어가지고 다육이 흙처럼 해서 분갈이 해주시면 돼요. 토동이 다육에 다육이에다가 흙을요 10%만 넣어가지고 토동이 90% 구매한 흙 10%만 넣어가지고 분갈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키우면 배수 잘 되게 해서 요렇게 키우면 정말 무난하게 잘 자라고 꽃이 피면 뭐 대단히 화려하고 요런 아이입니다. 카랑코의 종류는 다 요렇게 키우셔야 돼요. 일반 카랑코에도 있죠. 요런 것도 굉장히 꽃이 요렇게 오래 피워요. 이거는 뭐 6개월 아니라 뭐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봅니다. 요것도 키우기는 똑같아요. 분갈이도 똑같은 식으로 하시는데요. 자 지금은 다 털고 하는 게 아니라 꽃을 먼저 봅니다. 나중에 요렇게 하십니다. 그 한 예로요. 요 레이시아를 제가 하나는 꽃을요. 그냥 요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요번에 요거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분갈이를 제가 하얀 거는 거의 다 털고요. 요거 주황은 조금 또 조금 흙을 조금 더 많이 남겨놨고요. 요거 핑크는 반 정도 요렇게 털었는데요. 털면 어떤 식이냐면 꽃을 오래 못 봐요. 왜 오래 못 볼까요. 보세요. 마르잖아요. 꽃이 피고 있는 건 괜찮은데 요기 꽃송이 있는 게 말라버려요. 이렇게 이걸 꽃을 봐야지 개알을 길게 보는데 이게 다 말라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이 꽃이 지고 나면 꽃을 못 보게 되죠. 꽃이 없어요. 다음 꽃대가 올라와야 돼요. 그러려면 2, 3개월 또 기다려야 돼요. 요거 좀 자라서 그렇기 때문에 레이시아는 사갖고 오셔가지고요. 다 털고 하시지 말고 연탄가리로 하시고다가 꽃이 다 보고 나서 이거 2, 3개월 보거든요. 꽃을 그때 가서 분갈이 하시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요거를 흙을 털면서도 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꽃을 사오면 털고 싶어서 못 살죠. 다 털어가지고 해야 개운한 감이 있어요. 그러시는데 조금 참으시고요. 조금만 털고 연탄가리식으로 하셨다가 꽃을 화려하게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분갈이 하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비댄스 요런 거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 그냥 살짝만 다듬고 요렇게 해서 분갈이 다 했습니다. 자, 꽃이 지고 나면 빨리 잘라주시는데요. 요렇게 길게 요렇게 하시지 말고 가위로 요거를 똑똑 다 잘라내세요. 짧게 요거 꽃대가 안 보이도록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온도가 조금 맞는지요. 개화가 되면서 꽃이 싱그럽게 요렇게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꽃이 좀 말랐어요. 추워가지고요. 자, 요거 팬지도 요즘 요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거 지금 잘 활착하고 있지요. 향기 프릴 시키라면요. 향기 정말 좋아요. 향기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키워보세요. 알소비아를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요. 알소비아 엄마는 제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요거는 산모케론 거거든요. 산모케론 것도 다 나눔을 드리고 요하에 요렇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휴면 기간이어서 자라질 않고 있어요. 요렇게요. 요것도 요기에서 땡 얼음 땡 하고 있는지 2개월이 넘었어요. 요 상태로 지금요. 알소비아 얼음은 지금 잠자요. 지금 저쪽에 꽃방에서 물도 안주고 그냥 잠재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산목둥이에요. 아마 요러신지 모르겠어요. 질문하신 분요. 희아신스 요즘 이제 요게 새로 농장에서 3개 심어져가지고 4천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희아신스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저 지금 희아신스 요만큼 올라왔어요. 우리집은 춥고 햇볕이 없어가지고요. 이쁜 꽃님들 만큼 안 올라왔을 수가 있어요. 남쪽에 계시는 분들 많이 올라왔죠. 전 아직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햇볕이 지금 진짜 없어요. 이렇게 밝은 빛만 들어오는 장소에 있어요.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요런 것들이요. 익시야 요런 것들도 요만큼 올라왔고요. 요거 요거는 아이리스예요. 그리고 요렇게 지금 이제 요만큼 튤립도 요만큼 올라왔어요. 저는요. 많이 안 올라왔어요. 요만큼이요. 많이 안 올라왔죠. 그래도 요정도 올라와도 꽃 피우는 데는 이상 없어요. 계속 올라오니까요. 요렇게 해서 영양제 조금 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오늘도요. 궁금하신 점 요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가자네 너무 예쁘죠. 해가 져가지고 이제 요게 또 진해요. 입을 다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 안녕